이거 무서워서 한대 터페랑 스카이프라도 해야돼 이거 저기있어 터페아 날 좀 구원해다오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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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번째 마음 어 나 너무 무서워서 잠시만 나 무서워서 혼자 못하겠어 뭐 한다고 무서운데 프레디 프레디 뭐 이번에 4일밤째 아니야 어 4일밤 4일밤 나 이거 벌써 게임오버 3번 4일밤에서 존나 어려워 밤에 하면 더 무서울텐데 12시하면 뒤에서 하고 놀래고 아 이거 두명 움직였죠 일단 포기하고 치카 프레디 존나 빨리 오던데 근데 어차피 군 프레디 기어에는 배터리 0% 되면 어디 아냐 아냐 걔 오른쪽 문에서 와 그런가 어 오른쪽 문에서 갑자기 갑툭튀해 존나 빨리 튀어나와 아씨 프레디 또 움직였다 어 뭐야 진규 아 애들이 벌써부터 움직이냐 이거 스카야 그러는거 아니야 자 허팝 만렙되고 머신만 찍었으니까 허팝은 찍고 허팝은 접고 카트라이더 되고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만렙되게 뭐 만렙 찍기 어렵지 않냐 카트라이더 오케이 아직 12시 자 크압 반시 됐네요 나이스 자 와리가리 무빙으로 이거 보면 돼요 이거 괜찮아 아직 혹시 얼굴 안 대밀었구요 괜찮아 아 프레디 웃음소리들이네 진짜 이거 내가 친구한테 들었는데 이거 웃음소리나면 이거 프레디 웃음소리라고 이 소리 나면 조심하래 아직 얼굴 안 내밀었죠 좋아 폭시 내밀지마 얼굴 내가 볼 땐 오른쪽 문은 계속 닫아져 아 이거 좀 주기적으로 닫아져야되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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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얼굴도 안내밀었죠? 얼굴도 안내밀었어 배터리는 충분하구요 좋아 괜찮아 얼굴 안내밀었죠 혹시?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살짝 밤도 깰 수 있겠지? 좋아 이제 좀 이게 하다보니까 면적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다지 그렇게 무섭진 않아 침착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애 딱히 얼굴이 보여도 그냥 침착하게 문 닫을 수 있을 것 같애 아 애들 왜 이렇게 안우냐 괜찮아 쥬시야 오케이 괜찮아요 뭐야 폭시 너 왜 달려올 준비하고 있냐 아직 있죠 형 달려올때 이상한 형 앞에 거실에 그거 보면 그거 아직 달려오는거 알아 알아 나 그거 한번 봤어 폭시 달려오는거 아직 있죠 저거 열어주면 안돼요 아직 있어요 아직 있죠 열어주면 안돼요 토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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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솔직히 프레디 할 때 욕시가 달려오는데 오금이 달려 진짜 아직 3시야 잠깐만 3시라고? 아 잠깐만 이거 토끼는 게 왜 안가냐? 이거 운송소리 나면 이거 좀 달아줘야 돼 프레디가 온다는 징조이기 때문에 아 이거 왜 토끼 안가? 아 이거 망했네요? 이거 운이 안 좋다 토끼가 안가 토끼가 안가요 님들아 망했네 이거 토끼가 안가 이거 문 계속 닫고 있으면 이거 배터리야 아 망했다 배터리 카메라를 보지 말아야겠다 왜 안가지? 4시 4시 아 왜 안가지? 어 간거 같애 갔죠? 나이스 이제 카메라 봐주고 폭시 아직 얼굴 안 내밀었어요 4시 4시 아직 얼굴 안 내밀어졌죠? 두번 두번은 안올거 같애 폭시가 두번은 안올거 같애 지금 4시인데 얼굴 안 내밀거 보니까 4일밤 깰 수 있겠다 4일밤도 이거 무난하게 깰 수 있겠죠? 좋아 이거 4번 도전했는데 이거 좋아 4일밤이니까 4번 안에 깨야지 애들이 위호로 얌전하네 탈밤인데 자 배터리 야 5시인데 지금 4시인데 배터리가 야야 프레디 오지마 프레디야 아 이거 4시인데 배터리 망했네 괜찮아 형 그거 알아 선풍기 때문에 배터리가 닿는거야 알아 알아 맞지 아 진짜 이 이 타이밍에 도끼가 오냐 망했네 이거 5시 5시 괜찮아 괜찮아 5시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배터리 없어 어 갔다 갔다 나이스 자 폭시 아직 안 움직였고요 아 망했네 이거 5시인데 4% 3% 아 잠만 어 잠만 폭시야 달려오지마 안돼 야 안돼 어 어 잠만 1% 어 0 어 잠깐 응 치킨 먹다가 이게 웬 수선이래 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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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먹다가 별건 별걀 다분이 책상에 내 다리 찍었어 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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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시버아 아, 잠깐만요 님들아 이거 한판하고 스킨 먹을게요, 방종할게요 아, 이거 깰수 있었는데 아깝네 와, 어떻게 0% 되자마자 나오냐 그러게 시장님이 열심히 시erm했나봐 아.. 어떻게 0% 테스트! 아..잠만요..님도 힘들어요? 일단 처음에는 안 움직이니까 좀 기다리다가 배터리 아껴 아..저 망할 선풍기 끄..끄고 싶다 진짜 푹시 얼굴 내밀었고요 시카 움직였고 야 푹시 너 벌썩 내가 안 봐서 삐졌다 쟤 안 보니까 쟤 삐졌다 삐질만도 하네 어..잠만 푹시 안 보니까 삐졌다 어..근데 난 플레이스 작게 가지고 있지 안 보셔 잠만 어..야 푹시야 너 안..그러면 안 돼 벌.. 너 처음부터 그러냐? 푹시야? 달려오지마 좋아 치카 푹시야 너 달려오지마 좋아 이제 명령력이 생겼어 하다보니까 이제 이제 그렇게 무섭진 않네요 어.. 치카야 가라 좀 가라 가라 처음부터 배터리 까먹냐 어우 처음부터 배터리 까먹네 맞네요 나이스 이.. 자.. 시.. 어.. 진짜 이거 프레디가 문제야 프레디가 너무 어렵다 일로!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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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 시.. 진짜 프레디가 너무 어려워 아 움직이는 소리 차이지구요 혹시 오지마 아 이것도 울음소리 들리네 아 잠만 69% 왜 이렇게 다 많이 사용했지 프레디야 오지마 울음소리 극혐이다 아 진짜 프레디 이거 프레디야 울음소리 내지 마라 무섭다 아 이건 괜찮아 엠피자 가게 생각해 아 존나 무섭네 진짜 아 진짜 너 아 그 소리를 순간 문 닫았잖아 아이고 폭시야 안녕 아이고 턱턱턱턱턱턱 아이고 폭시 달려오는 거 꿀잼 흠 됐어 55% 이거 무서운 거 맞아요 으어 이거 프레디는 앞에 있어도 안 보이나 아 내면은 진짜 이게 3 3시쯤에 토끼가 와 3시쯤에 그래가지고 배터리 다 까먹는단 말이야 걔가 어 계속 안가 걔가 문 앞에 붙어가지고 나이스 3시 3시인데 그 배터리가 50%면 좋죠 괜찮아요 어 으아 야 또 없어 어 어 안녕 폭시야 어 또 달려오네 9번씩이나 달려오네 수고가 많아 폭시 수고가 많아 야 너 배터리 까먹지마 치카야 몇시 가야지 퍽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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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퍽 나만 와봐 나만 와봐 어 진심 복시야 그만하자 그만 하자 미안 복시야 질렸어 이제 달려오는거 안재미있어 진짜 프레디 웃음소리 안들립니다 좋아요 프레디가 안오는게 난 좋아 진짜 정말 아프 프레디야 울지마 얼마나 심심했음 없다 또 오네 야 힘들지 않냐 폭시야 너 세번째야 야 안내요 어 폭시 세번이나 막았어 아 진짜 뭐하니 8% 망했습니다 내신데 8%야 아 드라이겠어 형님 이대로 그냥 둬야겠습니다 힘들아 끝났어요 이거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없어 제발 아 끝났습니다 힘들아 배터리가 없어요 난 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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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터리 없어 배터리 없어 에라이 진짜 당시 아이씨 배터리는 대체 왜있는거야 하아 브레디야 와서 노래나 불러라 노래 한곡 뽑아라 그냥 노래한곡 뽑아 예에에에에에에에 빰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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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노래 좋습니다 흐어어어어어 하아 갑특튀 나옵니다 님들아 죄송.. 갑특튀 나온라 아옹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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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어렵네 진짜 어렵네요 다시 도전할게요